바닥에는 수풀이 분성하고 기습성 폭우로 무릉덩이가 즐비한 이곳, 도무지 야영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. 지난 이세계의 스카우트 젠버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출환자가 속출한 가운데 간이식 화장실과 부족한 병상 등 부실한 시설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텐트에서 밤중에 물이 샌다는 일부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실 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몇 인분이요? 3인분이요. 아 막 끓여먹는 거. 근데 그거 3인분 아니던데? 2인분이던데? 약간 2인분같은 3인분 아닌가요? 아 아파. 안돼. 사고 당하신다. 어? 햄빛이 썼어. 안돼. 어우 대박. 쟤 햄빛인가? 아니야. 얘가 인기지요? 어? 신경도 안 써? 어? 어 그래. 근데 신경 쓸 때까지 때린다고? 난 좀 봐. 나이스. 나이스. 유튜브가? 우와. 웨어. 넥시. 나 나눠드릴게요. 없습니다. 출발? 우와. 엄청 무게 잘하셔. 에이. 불꽃나는 누구죠? 바로. 바로 앞에 저기 있는데? 어 우리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힐하고 갔지. 어 우리 거 뭐야. 힐 없. 감작이야. 나이스. 순간 멍췄다. 나 힐 없네. 망했다. 저 텐트에 있어요. 늑대야. 야 뭐 뭐. 늑대야. 살려주세요. 흥므 주세요. 한템 또 와라. 나 없어? 없네? 난 망했네? 게임. 뭐든 일라운드 들어오고. 제가 적 두 명 데리고 왔어요. 저 살려주세요. 진짜 죽어요. 어? 죽였다. 뭐야? 와? 크랩. 크랩. 게임. 나이스. 초과 초과. 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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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살았어요? 저기 차탄에. 아니 힐 해준다고. 아. 어? 죄송해요. 어? 뒤에 찻소리. 여기에는 무기 잡판기가 없었나요? 기억이 안 나요? 무기 잡판기가 있네요? 뭐가 왔어요? 다 왔어, 다 왔어. 자탄 Staun 번 했다. 이거 너무 많이 찍었잖아. 어? 어? 제 뒤에서 다 죽. 이게 뭐야 이게? 줄러줘. 그러니까 열심히 천국 밖으로 던져가지고 다 P. 스탠트 만들었어. 아. 알겠다. 왜 지리신 거? 뭐야 왜 이렇게 괜찮다고 안간장이야 아 둘이 여기 여기 라스트 라스트 하나 여기 라스트 하나 살려야 여기 나이스 와 어 저 죽어요? 저거 캐는 좀 도망가 죽어요? 아 안돼 저거 캐는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왜 저리 쏘세요? 고의로요 어 저 안에서도 이거 당하나? 여기 안 해봤는데 형은 원래 힐이 되잖아요 아니 저거 캐는 오늘 텐트 안에서도 받아요? 안 받는 거 같아요 안 받는 거 같은데 방수 아니야? 그냥 방수래 어떻게 할까? 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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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인 Frage fortnight became the world's number one game because it's casual and it's just so easy And when I play fortnight with Koreans, I find it especially I don't know easy fortnight 모작풀 맨 같이 쏘죠 하나 둘 셋 23 23 세 방 여기 호그라이드 와. 딴 위에 조심해. 터졌나요? 네. 왕관. 여러분 왕관 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? 우리가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. 진짜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. 그럼요. 왕관이 무슨 소용이?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이 안 좋다고요. 1등이 하나 많아. 그냥 왕관이 없으면. 거의 중독인데. 의사 선생님이 왕관 끊으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끊었어요.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나요? 들어가야 되네. 어? 우리한테 저거 쉴트통 해주는데요? 서비스. 어? 나 쉴트통 할래. 어? 나 쉴트통 할래. 아 늑대야 진정해. 어? 이때가 몸으로 제 쉴트통 날렸어요. 라스트. 안녕. 안녕. 왕관이다. 일단. 고맙고. 어? 오오오오오